Q. 스승이의 Q. 스승이의 Q. 스승이의 Q. 스승이의 승기야 나 지금 대본 좀 보려고 그러다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맞아 그거 너 유튜브 채널 이민호 필름 오픈한 거 다 봤어 봤어? 너 영상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이번에 앨범 나온 거 가지고 너도 뭐 여력되고 나도 뭐 시간 될 때 만나가 나 통화 중 응? 어 누굴까? 엄마 엄마 아 엄마 민호한테 한번 영상을 같이 작업해보자고 할까 난 그 생각하고 있어 영상을? 우리 만나기 전에 나도 수록곡 한번 들어보고 나도 연락할게 오케이 오케이 빠이